입광수, 감독님 저 탐정 시리즈로, 평생 직장 가나요? . . 배우 성동일, 입광수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CCTV 옆 구장에서 열린 영화 탐정. 리턴즈, 감독 이현희, 제작 보고회에 참석해, 질문에 답하고 있다. . 탐정. 리턴즈는, 절록 더크 만화방 주인 강대만, 권상우분, 과, 레전드 형사 노태수, 성동일 분, 가 탐정 사무소를 깨어, 전직 사이버 수사대 에이스 여치, 입광수 분, 를 영입해, 사건을 파헤치는 공익범죄 추리극으로, 오는 6월 13일 개봉한다. ,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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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